지난해 한국 경제가 1.4% 성장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.6%를 기록해 연간 GDP 성장률은 1.4%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코로나 대유행 첫 해인 지난 2020년 마이너스 0.7%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한은은 고물가와 고금리, IT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기상캐스터